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인천도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대상 지역의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